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원래는 유니티 같이 배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류를 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언리얼에서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걸 발표한 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제 얼리 억세스 신청을 받아서 베타처럼 먼저 써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고 있죠 일단 웹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맥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크롬으로 열어볼 건데 어 기본적으로는 언리얼 엔진을 깔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리얼 엔진을 미리 깔아 뒀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런치 하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걸 클릭을 했더니 일단 이렇게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에 연결하겠다 다음 차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몇 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새로고침 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화면은 바뀌었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몇 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뜰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떴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메타 휴먼에 해당하는 곳들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좀 수정하고 이러면서 나의 메타 휴먼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로그인은 이제 로그인을 되어 있고 메타 휴먼 생성 나의 메타 휴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이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어 지금 이분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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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인 줌아웃이 되요 근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얼굴 이렇게 어우 이게 굉장히 정교하네요 진짜 어우 이게 좀 확대 많이 한 건데 눈썹 하나까지 다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이제 아시안 계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백인 을 선택 한번 해볼까요 아멜리아 로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아멜리아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뭐 이거 머리카락 찰랑찰랑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우와 우와 대단하네요 진짜 이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누구를 바꿔 볼까요 아까 그 아시안 계통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젊은 남자가 동양 계열이 있으면 그걸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약간 비슷한가 어디 봅시다 동양 젊은 남자가 있나 동양 젊은 남자 아 이분 약간 일본 스타일 느낌이긴 한데 네 이분 한번 후보로 두고 수염을 좀 없애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 타로라고 하는 베이스로 아 여기 한국 이름도 있네요 숙자라고 하는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타로로 하겠습니다 타로로 로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토리도 같이 아 나왔습니다 오 머리 머리 어 네네 이야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다음 누르면 될 것 같죠 다음 선택을 했구요 오 네네네 이게 헤어 눈 블렌드 이런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바꾸는 것 같아요 일단 아 수염을 일단 없애 보죠 수염 네 다시 이제 바꿔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클릭했다가 빼면은 수염이 없어지네요 지금 빼볼게요 뿅 안 빠지지 빠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수염도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 빼면은 이렇게 빠져요 수염은 다 없앴구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블렌드 모드라는 걸 지금 선택을 해 놓은 거거든요 블렌드 이 블렌드가 사람을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섞을 수가 있어요 블렌드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어 아래 프리셋에 3개를 드래그해서 슬롯에 추가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블렌드 위 아시아 쪽 사람하고 이 사람 일단 한번 넣어 봐야 될 것 같구요 이분 그 다음에 이분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분 그리고 백인하고 섞으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여기 이분 케이지 이분 한번 나이가 좀 있긴 한데 너무 나이 들었나 좀 젊은 분 중에 약간 아시아 쪽 느낌 나는 분이 또 있나요 이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리셋에서 일단 3개를 선택을 했구요 그 다음에 네 이걸 어디를 블렌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은 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눈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이제 눈을 선택했죠 이렇게 눈을 눌러서 조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눈을 눌러 가지고 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눈이 그쪽으로 바뀌는 거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위에 있는 백인 눈으로 바뀌어 가는 거구요 눈이 쑥 들어갔죠 쑥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은 여기 그 인도분 같이 느껴지는 그분 눈으로 바뀌고요 여기로 하면 조금 더 여기 아시아 분 이쪽으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한 이 정도 쯤 여기 이게 두 분의 사이 쪽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바꾸고요 네 한쪽 눈만 바뀌니까 이상하다 아까 아까 그 위치로 한번 더 가보죠 이것도 이렇게 이정도 였죠 아까 네 바꿔 눈이 짝짝이가 됐어요 어떡하지 이거 다시 돌려 다시 올려 다시 돌려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눈이 약간 약간 짝짝이가 됐지만 뭐 할 수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코 한번 바꿔 볼까요 코는 코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어우 코도 많이 바뀌네요 느낌이 이렇게 네 일단 기본으로 이 아시아 선택한 사람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거라서 엄청 변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성년 인물들 중에 조금 더 파격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입술도 한번 해볼까요 입술 입술도 이렇게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 턱 부분은 한 이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한 이 정도 네 여기도 한 이 정도 네 아래쪽 턱은 이렇게 변화는 잘 못 느끼겠는데 이쪽으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죠 이마 이마는 어떻게 변하니 이마는 별로 변하네요 두상이 달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우 너무 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세팅은 조금 바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톤을 또 한번 바꿔 볼 수가 있는데 피부 톤은 지금 여기 피부 유형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뭐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러프니스 좀 줄여 볼까요 좀 고아지네요 고아지고 대비에 조금 줄이고요 이 정도 눈 어 눈 선택할 수 있네요 약간 갈색 눈이 좋겠죠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채 홍채 어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홍채 모양을 몰라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네 이거 선택하고 흰자 흰자 뭐 내버려 두겠습니다 치아 어우 이빨 치아 또 이렇게 확 보여주네 치아는 그냥 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화장을 할 수가 있는데 눈과 입술을 할 수 있네요 눈은 뭐 이렇게 화장하면 어떻게 되니 우와 웃기네 예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빼버려야지 예 그냥 자연상태 남자가 저렇게 눈화장하는게 진짜 이상하네 그 다음에 투명도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화장할 때 입술 입술도 혹시 모르니까 립스틱 아 이렇게 투명도 올리면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색상 선택할 수 있고요 당연하게 여성분들이라면 이거 이용해서 많이 성형수술 하듯이 바꿔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 그 다음에 헤어 헤어스타일 선택할 수 있는데 와 이런 거 볼까요 어떻게 되나 앞으로 와 멋지네 이렇게 되네요 이 머리는 좀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어떤 머리를 해볼까 진짜 마음대로 머리를 해볼 수 있다는게 좋네요 이거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네 어 이게 아프리칸 스타일도 딱 나오네 그냥 무난한 거 해볼까요 네 무난하긴 한데 눈하고 뭐 이런게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나네요 하여튼 좀 뭔가 좀 교체해야 되겠지만 일단 일단 지금 뭐 테스트하는 거니까 네 눈썹 눈썹도 좀 짙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 눈썹 아 너무 얇다 이 정도 이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프니스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짙게 이걸로 해볼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속눈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눈썹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너무 여자 같은 거 없어 이 정도 너무나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체형 체형 체형은 약간 살이 있는 이게 남자하고 여자인데 평균키로 되어 있고요 체형은 좀 통통한 걸로 해볼까요 어이 너무 뚱뚱한데 이거 중간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거 없나 아니 그냥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체형 상의 옷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옷은 몇 개 없네요 일단 이런 옷 어이구 벗겼다 입혔다 할 수 있네 네네 뭐 이런 종류로 입고 하의 하의 하의는 뭐 어우 팬티도 입고 있는데 신발 아 신발 네 그냥 무난하죠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네 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이동 이동은 얼굴 같은 거 위치를 좀 이동하고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눈이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아래를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렇게 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시야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위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거나 이래 가지고 눈을 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눈썹도 아까 기본 선택했지만 당연하게도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3D 잘 하시는 분은 잘 할 것 같아요 귀도 이렇게 아래 위로 좀 귀가 좀 크게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코 코는 뭐 조금 들거나 내리거나 충분히 가능하구요 콧구멍 조금 높여 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입술도 이렇게 조금 얇게 저는 좀 얇은 편이라 얇게 해 볼까요 이 정도로 조금 더 얇게 해 볼게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위치가 약간 좀 내려오죠 이렇게 그렇지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하고 턱을 예를 들어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건 당연히 가능하구요 수술하듯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고 네 굉장히 정교하게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해가지고 포인트 하나하나를 좀 더 정교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약간 통통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좀 통통하게 좀 만들고 와이프가 아마 수술하라고 그러고 턱을 막 내리라고 할 것 같은데 너 진짜 여기 더 뚱뚱하잖아 이러고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뭐 지금 보면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바꿀 수가 있죠 네 저하고 지금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저만의 메타큐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리 보기를 누르면 플레이를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고 뭐 얼굴 표정 변화하고 이런걸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미리 보기에서 굉장히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3D 아바타를 어쨌든 간에 섞어서 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게 기본 베이스를 여러 개를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섞어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보낼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건 어떻게 나의 메타 휴먼이라고 있는데 나의 메타 휴먼 이걸 누르면은 이제 어 지금 제가 만든 이 메타 휴먼이 생성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삭제 복제 뭐 선택 편집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장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복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모든 변경사항 저장된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이거를 바깥에 내보내 가지고 어떤 뭐 상황을 만든다든지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도 페이스 조정하는 뭐 종류들 얼굴 표정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바디 바디 바디는 이렇게 조금 키워서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몸 전체 움직임을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해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네 애니메이션 선택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모든 변경사항 저장됨 이라고 돼 있긴 한데 나의 메타 휴먼은 타로에서 시작했고 스튜디오 환경 선택은 스튜디오 인도 어 환경을 스튜디오에서 인도로 바꿀 수도 있고 실내 화면 실내 환경이네요 뭐 아웃도어 이렇게 외부 조금 렌더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 주변 환경하고 딱 대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렌더 퀄리티가 지금은 제가 노트북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퀄리티로는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어 좀 편리한 팝업 그 단축키 같은 것들 잘 나와 있구요 어 어 에로디는 레벨 오브 디테일인데 어 디테일의 정도를 이제 많이 올려서 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컴퓨터 사양이 낮아 가지고 좀 낮은 레벨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발 중이라서 어 0하고 1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0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이제 클레이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 우리가 이제 마치 진흙 덩어리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변동할 수 있게 해 놨고 헤어 숨기기 야 이게 머리는 따로 그리나 봅니다 헤어 머리 금방 만들 수 있네 네 그 다음에 단축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이렇게 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어우 정말 정말 괜찮네요 정말 멋있게 만들었다 요거를 이제 그 3d 모델로 이제 익스포트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 자기 나름대로 메타 휴머를 만들고 이 웹사이트에 클라우드로 저장을 하고 만든 메타 휴머를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크리에이팅 해서 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요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어큘루스 같은 거랑 연결해 가지고 저의 동작 같은 것들을 여기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배경 같은 것들을 쉽게 입힐 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 편집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일단 뭐 초기 버전이긴 한데 충분하게 쓸만한 거라는 느낌을 좀 받아 가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얼굴 카메라 이렇게 네 전신 카메라 상반신 카메라 원거리 카메라처럼 카메라 종류를 여러 개를 또 선택할 수도 있게 돼 있고요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걸 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메타 휴머를 크리에이터 그 에픽게임스 그 언리얼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적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뭐 며칠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어느 정도 그 괜찮은 분 어느 정도 뭐 조건만 만족시키면 대부분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아직 어색한 점이 없는 건 아닌데 충분히 해 볼만 하다는 거 그 소식 전해 드리면서 오늘은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lijk Crime